디지털 전환의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되었습니다. 재미와 효과를 표방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향과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효과적인 그리고 더 재미있는 교육 방식으로 더 나은 학습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천재교과서는 이미 5, 6년 전부터 스마트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한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맞춤형 교육 방식 그리고 실시간 교육 통계를 만들어내는 지능형 LM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피케이션과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 풍부한 영상 컨텐츠를 활용하는 업그레이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AI형 LMS 시스템 컨텐츠가 강화된 어플리케이션 재미와 효과를 보장하는 맞춤형 교육 방식 이것이 바로 스마트 러닝입니다. 스마트 러닝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 러닝은 기존의 오프라인 교재 중심의 학습을 지향하고 멀티미디어 자료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스마트 영어 학습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태블릿 기반의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체계적으로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프로그램에서는 랩, 찬트, 웹툰, 애니메이션, 학습게임, 음성인식, 액티비티 등을 영역에 맞게 활용하면서 학습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였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동영상 강의도 문법뿐만 아니라 본문 해설, 교과 과정 등에 걸쳐 다양하게 여러 선생님들과 만나 학습합니다. 이 학습 컨텐츠는 최신 영어 교육과정 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아이들의 스마트 영어 학습이 학교 내신 대비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 러닝의 커리큘럼은 초중고 학습과정을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와 특징을 고려하여 스타터, 비기너, 인터미디어, 어드밴스, 마스터 이렇게 총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 그룹들을 다시 총 57개 레벨로 세분화하여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 안에 총 162개의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162개의 프랙티스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영어 콘텐츠는 많은 R&D 인력들과 함께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스마트 해법 영어의 오래된 콘텐츠 또한 전면 개편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교재 하나로 통합 학습을 했다면 새로운 스마트 러닝은 레벨별 최적 영역을 단계별로 학습하며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스토리, 문학작품 기반의 리딩 머티리얼 외에 논픽션 소재의 리딩을 새롭게 추가한 독해 프로그램들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학습하면서 리딩 학습의 기초로 잡고 레벨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듣기, 말하기, 문법 등의 서브 프로그램을 학습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갑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데일리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학습을 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이렇게 프렉티스북으로 손으로 써보는 학습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다북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천권의 영어 원서를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읽고 그것을 원어민 선생님과 독서토론 해보는 것도 수업에 포함이 되어 있죠. 실력을 쌓을 때 그 사이에 비어있는 배경지식 그리고 사고력 이런 부분도 함께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스마트 해법 영어에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이라고 해서 학기당 만문항, 6만문항의 기출 문제가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대비할 수 있고요. 오답노트도 풀고 아이가 취약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여러 번 유사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함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영역별 실력과 그리고 영어 원서로 다져지는 아이들의 말하기, 실력 거기에 시험 문제까지 빈틈없는 스마트 해법 영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교과서 1등 천재 교과서 스마트 해법 영어의 20년 역사 이미 오랜 시간 현장에서 검증된 콘텐츠인 스마트 해법 영어의 콘텐츠 스마트 해법 영어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아이들의 교육과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의 편리함에 대해서 연구해 왔고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앞으로 10년, 20년도 계속적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 더 좋은 시스템 제공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책을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책보다는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천재 교과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미래 교육을 창조해가는 우리들의 작은 사명입니다.